타짜의 정석 제1장 타고난 놈은 못 이긴다 도혈출입니다 작기 선생님 아들 도! 도 선생! 우리 아버지 타짜였다며 한 번만 가르쳐주시면요 그럼 한 번 볼까? 뭐를요? 니 재능 남자도 빨강이지 그렇지 빨강! 보셨어요? 내 재능? 제2장 좋은 스승을 만나라 무엇이든 될 수 있고 누구도 이길 수 있는 무적의 카드 그게 나야 참아야 그거 무슨 빨래들이야 그지? 안 배송했고? 배팅을 할 땐 인생을 걸어라 제3장 손은 눈보다 빨라야 한다 패를 하도 쪼같이 준다 그래갖고 그래서 까치야 쪼같이 영미의 마음속으로 뾰라롱 우리 영미는 하트 좋아할 것 같아서 너도 스트레이트로 먹어도 되는 줄 몰라 제4장 진짜 무기는 은밀히 감춰야 오빠 안녕 야! 시박새끼들이 진짜야 시박새끼들이 진짜 시명적인 무기는 가리고 다니지 위험하니까 제5장 우승과 여유는 가장 고난도의 기술이다 사육꾼이 별건가? 새로 먹으면 하수 레트로 먹으면 보수 항상 먹으면 이게 사육꾼이지 제6장 판을 흔드는 자가 판을 지배한다 날 믿지마 돈을 믿어 2019년 추석 끌리시는 분들은 돼지시고 해야지 타짜의 정석을 만나라 다들 준비합시다 부자들 준비 타짜 할세 타짜 원하이드 잭 9월 11일 대개봉 타짜 자유자 타짜 유 ä 감사합니다.